하이요 색깔이요 종족말고 색깔 종족은 몰라도 색깔 고르는 사람은 또 처음보네 약간 위장색으로 한번 가볼까 검정색? 종족은 엔더 뮤저입니다 하하하하 알려주셈 시작하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검정색도 좋죠 아이고 빙쓰기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하하 부족 취향이구나 자 오늘 파란색 좋아하시나봐요 잘 참고 어 미데랄이 아직 갑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자 약간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어? 자 네 어? 상대가 왔습니다 하이 아스머시가 일단은 들어갔다는 거고 초반부터 좀 귀찮게 보네 이 친구가 근데 레드양 좀 잘 마크 해주겠습니다 하하하하 춤추는 거 봐라 요놈 봐라 경찰 슬슬 가겠습니다 질러시울 가능성이 좀 같구요 감사합니다 가슴 훔쳐갔네 좋은 가셈 가슴을 깨볼까 일단 치르면은 일단은 쫓아내겠습니다 원서치는 아니구요 자 배럿덤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질러시 오지는 않겠지 근데 자 질러시 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 가스를 좀 빨리 파야겠다 아니 내가 태클을 좀 빠르게 한 거 같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각선인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크로그가 대각으로 가는데 어 여기있죠 이거는 약간 페이크였다는 거구요 수상한데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잡고있습니다 성력 파직 검색하기로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자아 사업이 안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아야 상대가 열어줬는데 어? 자아 이거 근데 뭔가 수상한데 다크같은데 내가 봤을때 근처를 좀 잘 수색해야 겠습니다 하하 그렇지 하이하이 네 이럴줄 알았다 사업이 안돌아가면은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되는게 다크 잘 잡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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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올라갑니다 멀티가 이제 많이 늦었다는거고 터렛 좀 빠르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설마 설마는 아니구요 아카데미로 입구를 조여줘가지고 이제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일 업그레이드도 일단 잘 맞춰갈거구요 다크가 언제 어디서 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 스캔도 일단은 좀 빠를 수 있거든요 아마 다크는 안찍지 않았을까? 그걸 자꾸 본진이네요 마일 업이 되면은 오오 다크 지르기 생각이 낼게 안됩니다 자 여기 심지티가 잘 되어있거든요 안들어가지거든 자 까부는거 보소 마인 갈랬는데 벌처가 죽은거는 좀 아쉽게 되긴 했어요 상대방 본진에도 좀 선물을 한번 크게 해줘야겠는데 자꾸 이제 본진 본진하니까 큰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이나 이런거만 좀 잘 깔아주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한번 깨주고 싶긴 한데 마인 좀 깔아줄게요 잘 깔아주면서 일단은 보스트랑 클리어 사일로까지 잘 지어줄 다크를 터마카부터 깨자 다크가 올 수 있으니까 마인도 좀 잘 깔아주도록 할게요 다크가 따봤죠 터마카를 잡아주면서 터마카를 잡아주면서 포즈를 잘 찍어줄거도 스티컬까지 잘 흐르는 핵도 구역 포즈 지어줍니다 다크가 드라곤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상대가 우리가 터마카를 스티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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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캣 스티컬에 데스까지 잘 나와주십니다 많아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재벌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막으러 온다고 야 옵저버 떴는데? 아이고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피스모드 활동도 없고 경초로 좀 어그루를 잘 끌어주면서 해야겠는데 자 리피어 준비 잘 해주면서 뭔가 한번만 잘 막아주자고 리뷰 완료가 됐습니다 대놓고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육저버 찾아야 돼 육저버 대놓고 떨어지는데 안 보이거든요 야 나도 본진 날아갔어 아 야 이거 아까 그거였지? 핵 쏴요 저는 스파! 저 핵 쏘 자 전진도 좀 위험할 뻔 했으니까 심시티랑 이것저것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멀티 먹어주는 거 하긴 했습니다 다시 버스트는 틀어줄 거고 전진 수비도 좀 잘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줄 거고요 탱크 배치에 좀 신경을 써주고 발전도 좀 잘 해주자고 이거는 좀 취소 해줄 거고요 자 본진 넥서스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다음 앞마당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앞마당 앞마당 핵 미사일 준비 완료 출복팀 일단 한번 해 주면서 여기 내려줄던데 이게 살짝 들을 거 같거든요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야무지게 자 대피력이 떨어졌고요 상대가 윤치를 챘습니다 빡 엑소 쓰는 건 당연히 날아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을 한번 먹어줄 준비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를 먹어야 고소해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한테 공격을 올라고 하는 건가 아잉 잘 깔아주고 그치 이거 먹어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로 쏘는게 일단 잘 좋았던 생각이 들까요 일단 상대 병력은 대부분 좀 공격적이라는 거고요 이제 핵 개발이 또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좀 시선이 끌렸을 때 여기에 한번 쏴 볼까 네 아직 여유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폭탄 한번 쏠 때마다 넥서스가 하나씩 날아간다는 거 넥서스가 없죠 그만큼 이제 좀 가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저도 일단 트리플 먹어줄까요 자 다시 한번 또 준비해줄게요 어그로를 한번 끌어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보스트만 태워서 가야겠다 자 벌처로 좀 억으로 끌어주겠습니다 옥서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소비가 눈치채기 쉽다는 거고요 원진으로 몰래 한번 들어갈 예정 대놓고 씁니다 알라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막아주도록 할 거고요 제거를 해주는 거 같은데 제발 한 방만 아 안 떨어진 거 같은데 이거는 까비 일단은 실패 이번에는 한 1초만 있었으면 한 발은 떨어졌을 거 같기는 한데 아쉽네요 물레멀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멀티 여기 그래도 나름 잘 먹어주고요 커맨드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을 거 같기는 한데 네 멀티 다시 내려주면서 멀티가 있을 거 같거든요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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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다 봤는데 상대는 못 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좀 띄 멀티 멀티 이제 빨간점 사라지고요 쩌거도 죽습니다 그렇지 숙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공격 한번 가볼까 자 6시 공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좀 당황을 했다는거죠 좀 있으면 또 개발이 되고요 본진에 살아있습니다 자 필류 좀 어 닫고왔어요 병의를 획수해야겠다 자 반바닥을 챙기고 가겠습니다 치케를 뿌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넥서스 날아가고요 자 빵 프로브가 오는데 날아갔습니다 상대가 기본적으로 지상부는 근데 좀 많기는 하네 잘 검사 해준거고요 지나도 살살 녹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줘도록 할게요 자 그럴까요 백댐이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백댐이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사탄님 또 3만 5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소스도 핵 쏠 수 있거든 일단 아하 아이고 승용님 또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좋아하긴 해요 또 쑤시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야이 몰아가지마 나를 그렇게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더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회하지 마셔요 생더블로 이제 스타트할 예정 강배도 약간 쏴보고 싶어서 태란한거 아니야 이거 아카우신다메요 자 가스 사주면서 핵을 쏠생각이 없다는건가 제발 대각이어라 어이구 입구까지 막았습니다 질런 안찍어야지 이러면 하이 이게 왼떡이래 최고의 상황이죠 대각생 더블인데 상대가 입구까지 막았다 말도 안되게 좋은 상황 일단 일을 잘해줄거에요 상대는 아직까지 이 사태를 모르고 있을겁니다 미행만 붙으면은 정찰이 좀 늦게 가는데 투팩 가능성도 좀 있겠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방해해줘가지고 정찰을 안보여주는게 이제 좋을수있을 상대한테도 좋은겁니다 생더블을 어차피 못죽이는 순간 모르는게 약이거든요 차라리 모르게 해줍시다 일로와 모르는게 약이야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거는 걸쳐나왔네 모르는게 약인데 걸쳐나와서 볼수도 있겠는걸 하하하하하하 자 하하하하하하 자 너무 부위하거든요 상대는 일단 떠버릴 가능성이 좀 있기때문에 최대한 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크를 들기 때문에 투팩이나 이런거에도 안전하구요 걸쳐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툭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이긴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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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지옥이란 말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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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마인업그래드까지 잘 확인했거든요 로보틱스 한번 추가 해주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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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또 잡아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득을 본 상황이구요 다크 아카리 만화를 빨리 모아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십을 조심했구요 멀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랍십을 의심을 잘 해야돼 여기 있고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쩌버 털이 울려주구요 우쩌버를 먼저 뽑고 셔틀을 뽑은 다음에 잘 보겠습니다 마인 있는데 안 나가지 우쩌버 하나 셔틀 하나 이렇게 어? 스캔 찍었나? 스캔으로 봤나본데 상대가 자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해볼게요 자 최대한 들킨거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 자 입군을 야 뺏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는걸 이거 자 우쩌버를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쩌버를 자 우쩌버를 자 우쩌버를 여쩌버를 이제 우쩌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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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쩌버를 틈이 없다 틈이 시약도 좀 잘 해놓을 거고요 바일런으로 내가 솔라 했는데 약간 SCB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캐논 하나 캐논 하나씩 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험이 있다는 거 나무지게 시약고 있는 이 레이더망을 상대가 이 동네 오는 거 같은데 이거 어허 여기 있죠 일로와 이제 뺏어볼게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졸러킥 자 일단 뺏었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어허 핵을 쏘시겠다 절대 안되지 시아코 잘해주고 옥저버 5개씩 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레이더망 그 잠시탑을 좀 배치를 잘해줄게요 도스트는 뺏었고 어허 여기 또 와요 자 확인 완료 자 이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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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 봐 페이크죠 일단은 소게 납두겠습니다 하하하하 여기 해줘 으 으 안되 하하하하 자 절대 안되지요 일단 이 고스트를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뭔가 일꾼이 있어야 좀 활용이 되는데 자 발업 찍어서 일단 한번 좀 정면을 뚫을 준비 한번 해볼까 또 이제 올 수 있어요 자 벌처를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많이 찍어두긴 했어요 상대가 가만히 랩해줄까 가만히 있는데 이득받죠? 저 진짜 아무것도 손댄거 없고요 우선 한번 뺏어줘야겠는데 탱크 뺏고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또 보였는데 벌처였죠?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탱크 옵니다 탱크 오기 전에 응 자 목방임 목방 탱크 포격 기다리고 됐습니다 좋아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곧 이 시간이 걸려 나의 동료가 되어라 아구 또 감사합니다 우쩌버 시약구가 또 야무지단 말이구요 어허허허허허 여깄구만 Потом 귀여워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동료가 자 재워라 일로와 어딨어? 아 여깄죠? 너가 갈 곳은 여기뿐이야 뭐? 야 뭐야 이거 물레벌티 먹고 있었네? 자 한번 공격적으로 소모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봐라 원래 커맨드 하나 들어줄거구요 상대도 멀티를 3개만 집중하는게 아니야 발전을 그래도 어느정도 잘 해놓기는 했어요 제거를 잘 해주기도 하고 많아도 쌓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핵은 추가적으로 절대 허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옵저버 잘 펼치는 예정 생각보다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상대도 계속 소모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소모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 아 왜그래 자꾸 어? 미치 않게 어? 핵은 일단 제대로 손질 못했다는거구요 상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나를 좀 모아줄까 일단 뭐야 이거 도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상대는 상대는 아 그러네 이거 그거 할걸 그랬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살짝 까먹었네 아이고 자에랑님 감사합니다 아 자에랑님 감사합니다 재활용 가능하지 않나요? 어 재활용 가능하죠 네 일단은 이미 깨져버렸네요 자 드랍십이 아직까지 오고 있다는거고 자 여기 보스트 떨궈집니다 다크아칸 오고 있구요 이 드랍십은 제거하지 않을게요 여기 다크아칸의 사거리가 은근히 길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까지는 닿지는 않죠 어 어 진거네 자 어 못 쏜다니깐 상대가 근데 포기를 안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커맨드 계속 지을게요 그냥 한 방이라도 쏘면 자 계속 지어 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시압효 잘해줄게요 한방을 일단 쏠 수 있을까 근데 상대가 제대로 시압효가 되게 잘 되어있느니 그거를 우석어도 이제 다시 추가를 해줄거구요 여기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상대 벅력 좀 많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상대 벅력 좀 많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거 다크 하나씩 보내주자고 이런거 이제 다크 하나씩 보내주자고 드랍식 여깄죠 이거를 잘 보고 있어야 해요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11시 11시에 풍계리가 보이는군요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김구상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지산분이 상대가 막속은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기본진에다가 소면될시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가 쏘는거 아냐 이거 택시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쏘고있어 하지만 이건 제거 가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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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날 뻔 마나가 많지 않았네 어 빨리 쏴야되는데 아이고 어허 한방이 상대가 좀 크리프를 먹어가지고 병력이 좀 많이 나온다 여기 좀 위험하겠는데 6시도 먹어주고 있고 상대가 가난하지 않아 일단 고유한 상황이라 이제 잘나오고 저도 조합을 갖추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잘감 김님 감사합니다 이번 탄타고의 옥저버는 인원 머스크의 스타링크급이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옥저버 잘 맞추고 있어야되고 야 이제 죽는다 잠깐만 이렇게 쏘겠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안준맞죠 이거는 어? 야 이거 가렸다 옥저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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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저저근데 잘 막아냈습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되고 제가 시간을 잘 걸어놔야 합니다 그때까지 핵을 쏠때까지 어찌됐건 일단은 이거는 또 막기는 막았다는거구요 빨리 보스트 생산준비 써야 한다는거 핵시설 또 건설 상대 업그레이드 되게 좋기는 한데 근데 잘 수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핵시설이 건설이 되구요 상대에 받아칠 수 있습니다 핵을 자 야 클로킹 업그레이드 공짜였죠 좋아요 여기에 핵을 쏘려고 좀 상대도 몸힘을 퍼붓고 있는거 같구요 침묵이랑 이것저것 이것저것 좀 잘 뚫어주겠습니다 복잡어 숫자가 좀 부족할지도 그리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지요 업그레이드를 잘 해주면서 질러줄 때까지는 좀 수기적으로 이쪽에 좀 집착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좀 집착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좋아요 상대도 핵을 포기를 하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일단은 소모전 가볼까 소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크아칸이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핵을 쏠 수 있다는거 여기가죠 하하하하하하 자 드람 십을 좀 빼서 줄거구요 제가 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어요 이제 일단 가볍게 두 방부터 토스도 쏠 수 있거든 여기 한 벌 여기도 한 벌 쏘겠습니다 또 쏘요 나도 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제거가 됐습니다 나도 쏘 아 이거 때리면 안됐던데 드리켰다 승리사일 준비 완료된 상황 멀티 제거 한번 해줘야겠고요 아니야 클로킥 은신해주면서 한 발 한 발 다 쏴 줄 준비 여기 일단은 두 발 쏴 줄 거고요 상대도 흑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 네 발 들어갔습니다 일단 동시 네 발 떨어집니다 여기 안쌌어 여기 떨어지고 여기가 아직 안 떨어졌었구나 끊겨 끊으러 갑니다 아우 아파라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떨어져고요 감사드리고요 어? 어디 쐈는데? 어디야? 어디야? 나한테 안 쓴거 같은데? 아 이거 하나? 자 어쩐지 뭔가 좀 실질적인 타격은 없었구요 저도 이제 뭐 쏘던거 계속 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쏠게요 저기도 한 번 더 저는 무한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도 한 번 더 무차별 폭격 들어가겠습니다 무차별 폭격 자 여기저기 여기도 떨어지구요 행팀 죽습니다 아이고 또 쏴요 저는 여기에 한 번 더 무한이야 거의 여섯 발 일곱 발 자 자 알겠어 자 여기도 빵 무통없이 좀 보내줍시다 못생겼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렇게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웃음 나는 이쁘게 전 그 이쁘게 voilà 너무